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밤새 눈이 내리면서 현재 경남 18개 구간에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은 맞은 고개와 안민고개가, 진주는 질매제, 거제는 소동고개와 언양고개, 학동고개가 각각 통제되고 있습니다. 함양군 오도제와 산천군의 반머리제와 1026호 지방도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밀양은 도래제 등 모두 5개 구간이, 양산은 용당고개 등 4개 구간이 각각 통제되고 있습니다. 4인 선거구 쪼개기 반대 여론도 경남도청의 제2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어제 다시 임시회를 열고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시군의원 선거구안을 확정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임시회 폐해 나흘 만에 다시 연 본회의. 경남도가 지난 16일 통과한 시군의원 4인 선거구 축소 개정안을 제2안 대 대안 재해결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도의원 43명 참석에 찬성 43명으로 3분의 1을 넘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도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도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잔치에 함께하기를 거부하며 본회의 불참할 것입니다. 각 정당과 지자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7차례 회의 끝에 만든 선거구 획정안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도의회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선거구 획정 제도가 가지는 취지를 살린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정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컸지만 경남도 제2에 따른 재해 논의는 없었습니다. 논의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의총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것이 곧 도의회 전체에 의견이 되는 거죠. 3, 4인 선거구가 무산된 다른 지역의 경우 부산시의회가 전체 43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만 1명, 대구시의회는 27명 중 자유한국당 21명, 경북도 외에도 56명 중 52명으로 한국당이 3분의 1을 넘는 구도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그리고 4인 선거구 확대 무상까지 하나의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의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 선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이냐, 경선이냐, 또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를 놓고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민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남지사를 전략 공천하면 민주적 절차성이 무시된다며 경선을 촉구했습니다. 경남의 현실과 공정성을 제외하는 전략 공천을 강행한다면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 경남지사 예비 후보에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과 권민호 전 거제시장, 공룡관 전 경남도의원 등 3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전략 공천설이 구체화되면서 당내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홍준표 대표가 최대 승부초로 꼽은 경남지사 후보 선정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광역단체장 후보는 발표했지만 경남과 서울 등 전략 공천지 3곳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박완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윤환홍 의원은 중앙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유력한 전략 공천 후보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윤환홍 의원 모두 초선이어서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과 책임론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비 후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경남지사 후보 선정을 놓고 여야 모두 막판 내용과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충분이지만 계절은 다시 겨울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경남지역에도 눈과 비가 뒤섞여 내리고 있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봄이 무색할 만큼 그 양도 많겠는데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10cm,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비의 양도 최고 30mm로 제법 많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통영과 거제에는 사흘째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모든 해상에도 풍랑경보가 계속됩니다. 강풍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오늘 꽃샘추위는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동부지역의 현재 기온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한낮 기온도 내륙지역은 3도 안팎, 해안지역은 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도 현재 기온 0도에서 2도 사이로 많이 낮은 분포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도 종일 눈과 비가 이어지면서 물결이 최고 5에서 6미터까지 매우 높게 들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아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봄 기온이 짙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창원대 한 무형학과 교수가 경찰 대사 결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피해자 5명과 관계자 7명을 조사한 결과 해당 교수에 대해 성추행 의혹이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4년과 2017년 수업 도중 제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 신임 황윤철 은행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황은행장은 어제 본정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은행이 되기 위해 투자하겠으며, 힘든 시절 울타리가 됐던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윤철 행장은 1980년 경남은행에 입사해 지역발전본부장과 전략재무본부장 등 39년간 다양한 분야를 맡아왔습니다. 한국지임 노사는 어제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고 복리후생비 삭감 등 본격적인 비용 절감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교섭은 노사 양측이 임단협 요구화를 확정한 이후 열리는 첫 자리인 만큼 비용 절감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연간 3천억 원 수준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임금 동결과 성과급 포기 등을 통해 이미 천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했다며, 점심 유상 지급 등 추가 복리후생비 삭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car